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은 임시처 국장회의를 열어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교무회의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총장은 정부가 배정한 입학 정원과 학칙상 입학 정원이 일치하지 않는 국가 행정체계상의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주체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나서달라며 의대 증원안을 부결한 교무회의 결정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이른 시간 내에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